우리 백사님 몸에서 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. 그런데 그것도 꽂힐 때 그 쾌감이 진짜 장난 아닌데. 거기 좀 마치니 뭐. 저거 말하면 진짜 살 부러진다. 오케이. 그냥 바베큐서 해먹겠지? 멍멍 잡고. 그럴 거 같아. 꿇질 거 같아. 오케이. 그럴 거 같아. 꿇질 거 같아. 오케이. 이제 딱 꽂아. 네 번째가 네 번째인데. 왜 그래? 왜 자꾸 저 나무를 맡기지? 저희 몰래는 이제 딱 꽂아. 네 번째가 네 번째인데. 너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? 나는 지금 한 발밖에 안 남았는데. 한 게 안 남았어. 있는 거 다 꼽았지. 난 멋있게 보이려고. 오케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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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우리. 대항공소에. 꽃입니다. 꽃. 편집. 편집. 편집이 90%야. 진짜 잘하네요. 고생 많으세요. 멋있어요. 너무 잘하네요. 내가. 정말. 부끄러우면. 아. 이렇게 나가네. 제가. 내가. 등으로. 어떻게 안 하세요. 멋있어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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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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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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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따왔네 와 맞을 뻔했다 오늘 뭐 되는 날인데 오늘 저 칩을 끼고서 지금 저거 센터를 안 잡아놨어 기울어진 거야 지금 오케이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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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췄어 오케이 오케이 사살 오니를 맞힌 거 아니야? 깃털로 늦춰서 오케이 에이베이 나무에 되도록이면 안걸리게 쏴야지 나무에 걸리면 방향이 틀려지니까 조금 더 내려가서 쏴도 돼 거봐 그래 그쯤에서 그쯤에서 쏴야지 나무와 나무 사이로 공간이 보이잖아 이런 장애물을 피하는 것도 요령이라니까 그렇지 손을 좀 많이 내리세요 내려서 한번 내보세요 나 좀 내렸을 때는 더 짧은지 뭔지 한번 보게 더 내리세요 더 내리세요 지금 정도가 딱 맞아요 지금 정도가 표는 그래서 우리가 티벳 애들도 우리 고구리파카에 나와있는 그런 옷을 입고 춤을 추더라 그거 바람이 불져가지고 거기 딱 좋아 그렇지 오케이 거기야 일본 협조 있잖아 날개나까? 응 날개나까 그건 일본의 여자들만 하면 이렇게 티벳인다고 오케이 이거 좀 이거 좀 너는 어디를 써요 ? 뭐죠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무쪼가리, 나무쪼가리 나무쪼가리 오케이 으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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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type 그 %$%! %$! Ты 에 engage